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서리 센츄널 지역의 신규 분양 콘도 퓨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라는 아데라 디벨럼먼트가 진행하고 아데라 디벨럼먼트는 50년 이상의 지금까지 11,500세대 이상의 타운하우스와 콘도, 커머셜 건물을 지어온 건설사입니다 퓨라의 가장 큰 특징은 매스틴버 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에 준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 소음이나 층간소음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난방 방식으로 한인들이 선호하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온돌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퓨라는 서리 센츄널 지역에 위치하면서 길 건너편이 바로 세컨더리와 엘러마터리 스쿨이 위치하고 두 동의 6층 규모의 목조 구조를 한 저층 콘도입니다 퓨라의 위치는 서리 센츄널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105번 에비뉴와 132번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리 센츄널 스테이션과 약 1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공원은 반경 500m 이내에 로얄 퀀틀란 파크와 왈리 에슬레틱 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KB 우드워드 엘러마터리 스쿨과 퀀틀란 파크 세컨더리 스쿨이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가는 거리에 퀀틀란 폴리텍 유니버시티가 850m 지점에 위치하고 바로 옆쪽으로 서리 라이브러리도 위치하고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까지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실은 센츄널 시리 몰과 월맛 슈퍼센터, TNT 슈퍼마켓과 셔퍼스 드러그 마트가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 현재 촬영한 지역은 132번 스트리트과 105번 에비뉴 코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에 보시는 공터가 퓨러가 건설될 현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길 건너편이 퀀틀란 파크 세컨더리 스쿨과 엘러마터리 스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다운타운에서 살짝 벗어나서 공원과 학교가 인접한 조용한 주택지역을 선호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이지 센터 둘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2동의 퓨라의 모형 건물입니다 6층 규모의 2동으로 구성된 건물이고 구성은 1베드룸부터 1베드룸 플러스 10, 주니어 2베드룸, 2베드룸과 2베드룸 플러스 10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내 어메니티 세로는 총 12,000 스퀘어핏에 해당되는 어메니티가 제공될 예정이고 루프탑 테라스와 피트니스 센터, 워크 스페이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쇼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쇼홈은 1베드룸 플러스 10에 640 1스퀘어핏을 가진 구조입니다 가전제품은 삼성 가전이 제공될 예정이고 삼성 가스 스토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히팅 방식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바닥이 전체가 따뜻해지는 레디언 히티드 플러어가 설치될 예정이고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조건입니다 천장의 높이는 8.9ft ceiling height를 가지고 있고 퓨라의 분양 조건은 예상 완공일은 2024년 겨울 디파짓은 총 15%로 9개월간 5%씩 나누어서 분납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월 지불하는 스트라타 관리 비용은 57센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매 시 전매 비용은 5,000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통 신규 분양 시 1.5%에서 3%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신규 분양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유닛은 스토리지 라커가 포함될 예정이고 일부 작은 원베드룸 A플랩만 제외하면 모든 유닛들은 주차장이 포함된 조건입니다 분양 시작 가격은 원베드룸이 399,000불에 시작될 예정이고 주차장이 포함된 원베드룸은 40만불 중반대 원베드룸 플러스텐의 경우는 50만불 초반대 2베드룸은 50만불 후반대 2베드룸 플러스텐은 60만불 중반대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리 위치한 퓨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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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